소년생 때 약간 모토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눈이 오든 비가 오든였든. 그치. 그때는 그랬지. 고민도 많았고 길을 잃었나 싶을 때도 많았지만 우리가 이렇게 8명이 다시 모인 거 보면 다 이유가 있었고 그 5년 동안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모였을 때 더 선명해진 느낌이 좀 들었어. 그래서 후회는 없다. 뒷블링을 말하니까 뭔가 이렇게 싫어. 나도. 그렇지. 그리고 각자의 시간을 잘 보내서 여기 있는 거에 그냥 감사해, 그거에. 우리 그때 왜. 감사해도 적어야겠네. 우리끼리 얘기했던 적 있잖아, 내가. 얘들아, 지난 5년 동안 각자의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난 너무너무 의미 있다 생각한다. 수고했다. 후회가 없어. 다 됐어. 멤버들 우는 것 같아. 왜, 왜, 왜? 그 10주년 때? 생각나고 그때 우리는 헤어지는 걸 알고 있었지. 맞아. 그러네. 그래서 슬펐어. 맞아. 거의 대기실에서 애들 다 통곡을 했잖아, 우리끼리는. 그런데 사실 그때는 우리가 다시 모일 거라는 걸 너무나 우리 마음의 확신은 있지만 조금이라도 상황과 여건이 허락이 안 되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는 일이니까. 어떤 형태로. 그렇지. 어떤 방식으로 모일 거라는 걸 괜히. 막막했지. 어떤 확신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잖아, 사실은. 그런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 많이 미안했지, 팬들한테. 슬플랄뻔했어. 또. 우리 각자가 지금 이렇게 회사가 달라도 마음만 맞고 하니까 이렇게 모이잖아.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각자 약간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겠다 했을 때 나는 혼자 느낌에는 뭔가 잃은 듯한 슬픈, 되게 그런 듯한 느낌이 그때는 들었어. 맞아. 파니가, 파니가 많이 울었던 생각이. 발이기야, 파니는 아직 아쉬운 날 stopped. 막막س이gado, 뭘wor. 좋은 노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